1. 토양의 단면 중 낙엽이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쌓여있는 치는 1. 엘칭 2. 다음 중 색의 대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보색인 색을 인접시키면 본래의 색보다 채도가 낮아져 탁해 보인다. 3. 조경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 중 주로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생물을 다룬다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단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조경 시공 4. 다음 중 일반적으로 옥상 정원 설계 시 일반 조경 설계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으로 관련으로 가장 적은 것은 3. 지주목의 종류 5. 로마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 집의 두 번째 중정은 가족을 위한 사적 공간이다. 6. 앙그레르노트르가 유명하게 된 것은 어떤 정원을 만든 후 부터인가 1. 베르사이오 7. 경관 구성의 기법 중 한 그루의 나무를 다른 나무와 연결시키지 않고 독립하여 심는 경우를 말하며 멀리서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랜드마크의 역할도 하는 수목 배치 기법은 1. 점식 8. 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이용자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는 분석 방법은 2. 인문환경 분석 9. 다음 중 일본 정원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3. 통견선의 강조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공원의 설계 기준으로 틀린 것은 2. 퀴양시설 중 경로당을 설치하여 어린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11. 수목을 표시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도 용구는 2. 템플릭 12. 귤준망의 작정기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서원조 정원 건축과의 관계 13. 식재 설계에서의 인출선과 선의 종류가 동일한 것은 4. 치수선 14. 다음 중 이탈리아 정원의 장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원예적으로 대량된 관목성의 꽃나무나 알뿌리 식물 등이 다량으로 식재되어진다 15. 시공 후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린 그림과 같은 형태의 도면은 3. 조감도 16. 주철강의 특성 중 틀린 것은 4. 단단하여 복잡한 형태의 주조가 어렵다 17. 섬유포화점은 목재 중에 있는 수분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가 1. 결합수만이 포함되어 있을 때 18. 다음 중 옥상 정원을 만들 때 배합하는 경량제로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1. 사질 양토 19. 골재의 함수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습윤 상태는 골재 입자의 표면에 물이 부착되어 있으나 골재 입자 내부에는 물이 없는 상태이다 20. 다음 중 자작나무과의 물오리나무 잎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실리카질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그 자체는 수경성이 없으나 시멘트의 수화에 의해 생기는 수산약할슘씨의 이와 상온에서 서서히 반응하여 불용성의 화합물을 만드는 광무질 미분말의 재료는 4. 포줄란 22. 다음 중 물풀의 나무과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식나무 23. 석재의 가공방법 중 혹두기 작업에 바로 다음 후속작업으로 작업면을 비교적 고르고 곱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은 3. 정다듬 24. 조경수목 중 아황산가스에 대해 강한 수종은 1. 양버즘나무 25. 수목은 생육조건에 따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는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3. 독일가문비나무 26. 다음 중 고광나무의 꽃 색깔은 3. 백색 27. 화성암의 심성암에 속하며 흰색 또는 담에 새긴 석재는 1. 화강암 28. 대출한 지표면과 잔디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 등이 서로 섞여있는 유친을 말한다. 다음 중 대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겨울에 스켈팡이 생기게 한다 29. 다음 중 가을에 꽃향기를 풍기는 수종은 4. 목서류 30. 다음 중 정원수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값이 비싸고 희귀한 것 31. 다음 중 난지형 잔디에 해당되는 것은 2. 버뮤다그라스 32. 겨울화단에 식재하여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식물은 4. 꽃향배추 33. 다음 노박동굴과 식물 중 상록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4. 사철나무 34. 다음 도료 중 건조가 가장 빠른 것은 3. 래커 35. 지력이 낮은 척박지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식재 가능한 콩과 수종은 4. 자기 나무 36. 지형을 표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등고선의 종류는 2. 주곡선 37. 다음 중 소나무의 순자르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세가 좋거나 어린 나무는 다소 빨리 실시하고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5에서 7을 늦게 한다 38. 시멘트의 응결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재는 3. 급결재 39. 난지형 한국잔디의 발화적온으로 만든 것은 4.30에서 33도씨 40. 용적 배합 비안시 분사초 콘크리트 1M3 제작의 모래가 0.45M3 필요하다 자갈은 몇 M3 필요한가 3. 0.90M3 41. 축적이 1-5000인 지도상에서 구한 수평 면적이 5CM이라면 지상에서의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2. 12500M2 42. 다음 중 접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생육 환경에 대하여 적응성이 작다 43. 겨울철에 제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해비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흔히 수목의 잎에는 괴사성 반점이 나타난다 44. 소나무류의 잎속기는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4. 탈월경 45. 다음 중 천적 등 방제 대상이 아닌 곤충류에 가장 피해를 주기 쉬운 농약은 4. 지속성 접촉제 46. 토양수분 중 식물이 이용하는 형태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모세관수 47. 다음에 알맞은 것은 4. 공정 48. 다음 선의 종류와 선극기의 내용이 잘못 작지어진 것은 4. 2. 쇠선 중심선 49. 전정도구 중 주로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나 수관 내부의 가늘고 약한 가지를 자를 때와 꿋꿋칠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은 2. 적심가의 또는 순치기가의 50.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요구되는 성질로 틀린 것은 4. 골재의 나탈 크기가 균등하게 분포할 것 51. 잎목 생장에 가장 좋은 도양구조는 3. 입상구조 52. 다음 중 방위각 150도를 방위로 표시하면 어느 것인가 2. S30도 2 53. 이식한 수목의 줄기와 가지의 새끼로 숲이 감기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관을 향상시킨다 54. 다음 중 비탈면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과 급경사 지역에 사용하는 시공방법은 4. 종잡붐어 부치기법 55. 농약을 유효 주성분의 조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3. 유기인계 56. 소나무료가의 해충이 아닌 것은 1. 안락하늘소 57. 고속도로의 시선유도 식재는 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4. 전방의 도로 형태를 알려준다 58. 다음 중 여성토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가라앉을 것을 예측하여 흙을 계획 높이보다 더 쌓는 것 59. 다음 중 등고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고선 상에 있는 모든 점은 높이가 다르다 60. 토양 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양의 침식량은 유거수량이 많을수록 적어진다 60. 시간을 주장했다는 점을 받았다 60. 시간을 구함한다 71. 오후 7. 시간을 받았다 60. 시간을는 것이다 71. 시간을 받았다 60. 시간을 가진 바다를 살고